또 생일이 8월. 14, 15, 17. 8, 20. 14, 15, 20. 17일 날 아니었어? 얼굴에 살이 좀 붙은 거니? 야, 야. 야, 야. 너 14, 20. 또 생일이 8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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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은. 14, 15, 17. 8, 20. 14, 15, 20. 지호야, 너는 왜 나만 자꾸 기억하니? 오빠 17일 날 아니었어? 아닌가? 지호야. 46년째 20일. 아, 그래? 얘가 20일이야, 얘가 20일이야. 얘니도. 아, 얘니. 누구야? 예니도. 아, 아, 예니. 얘니가 누구야, 예니가? 예니도. 아, 예니가. 예니야? 예니, 예니. 잠깐. 얼굴에 살이 좀 붙은 거네? 어떻게 된 거야?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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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oких아 immature. 아니, 왜. рыie mom. 뭐하는 겁니까? 아니. 약간 둥띡완이 귀여워서 나는 그러는데. 무슨 스타일이 좋아하세요, 셀찬 선배님? 어, 다 되게 고수적이야. 그게 고수적이야? 아, 진짜. 아, 제 말 잘 듣고, 자, 제 말 잘 듣고. welcome. 예를 들어서 식당 갔다 일단 파스타랑 샐러드 시켜 잔맛 말고 그냥 시켜 어허 젓가락 붙어 놓고 근데 예은이 착한 남자 좋아해요. 그래? 근데 얘 얼굴 본 데잖아. 얼굴 봐요. 근데 얘 나도 얼굴 봐. 솔직히 얘 나 전여친은 알거든? 훨씬 예뻐. 너도 예쁜데. 너도 약간 귀여운 스타일. 오늘 왜 그래 진짜? 근데 진짜 얘 전여친 아름다워. 근데 너가 아름다운 걸 알지? 예은이 아름다워. 예은아 너 아름다워. 옆으로 좀 나와볼래? 잘 봐라. 네가 얘랑 사귀잖아? 그럼 네가 아까워. 당연하죠. 근데 네가 강유랑 사귀잖아? 강우니가 진짜 아까워. 강우니가 진짜 아까워. 하하야. 네가 아까운 게 좋지? 그건 얘랑 사귀는 거야. 하하야. 맞아 맞아. 아 그렇지. 돋보이네 돋보이네. 진짜. 진짜. 지혜은 사무실. 어 그래요. 양세찬 한번 해 주세요. 양세찬. 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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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치 같은 거. 양아치 같은 거. 끝났네. 끝났어. 저희랑 늘 끝났다. 너무 달라요. 찐음이 얼마나 났어? 지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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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끝났다. 지혜. 나도 끝났다. 지혜. 나도 끝났다. 지혜. 지혜. 끝.